김 мало 대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공략 게임 어 플래그 테일이라는 게임 말 안듣는 바람 휴고 동생을 데리고서 이 휴고 동생을 아주 고인물적으로 컨트롤 한번 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방금 멋있었어? 나 이거 어제 밤새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인사 어떻게 할까? 나 이거 밤새면서 일곱 시간 동안 생각했어 좋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 흑사병에 관련된 게임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에 관련된 게임인데 이게 동생이 말을 진짜 괴롭게 안 들어요 정말 맥주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 동생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족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하는데 어 저는 이 게임을 참고 참고 동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녹화버튼 안 눌렀어 그냥 다시 보기 다운받아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버님의 말을 딱히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가 공략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스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말도 많이 할 거거든요 조용히 게임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요 이 공략 영상 말고 풀영상 1회차 하시는 거나 다른 분들 영상 보시는 게 더 좋은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앱으로 스포에요 여러분들 이 아빠 죽어요 좋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죽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난 산 사람의 말만 듣는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빠를 따라가면은 제가 이제 기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은 바로 무엇이냐 돌돈지기입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에요 남들은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여자는 돌멩이로 사람을 죽입니다 검 들었으면 큰일 났어요 약간 라라의 후손 정도 느낌이랄까 오 진짜 돌로 사람을 야구선수 뺨친다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지금 메이저리그 있었으면 얘는 그냥 탑이야 내가 보기에 시속 200 이상이에요 이 정도로 내용 스토리 다 됩니다 스킵이 이 게임이 좋은 게 이런 건 스킵이 안 되는데 커다란 건 스킵이 되고 스킵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10초 안에 이걸 다 푸셔야지 기사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못 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못 푸시는 거예요 딱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할 게 없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하든 안하든 알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늘 날아가는 우리 아버님의 인정을 받아봤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기분이 좋은 거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우리 강아지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신의 묘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곧 죽어요 쟤도 거기가 좋아 그치 그치 자기가 죽을 곳은 자기가 찾아가야지 따뜻한 곳에서 죽으려 아니 뭐 근데 뭔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난 1일차 할 때도 쟤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뛰어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멧돼지 있거든요 참고로 저 멧돼지는 죽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해요 좋았어 저걸로 찬실 열어도 되겠구만 이땐 몰랐지 저 멧돼지가 제삿나라의 잔치가 될 줄은 여기서 이제 돌멩이를 흔들면 얘가 뒤로 가거든요 보내줘 보내줘 줄 거 줘요 이때 줄 거 주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 안나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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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오래 살으라고? 돼지도 꿈이 있을텐데 오른쪽은 저 늪이여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로 가주시고요 이게 근데 몇 대를 맞춰도 결국 왼쪽 갈 때 한 대만 맞추면 죽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맞더라도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서 한 대 더 맞춰야 돼요 저렇게 하면 어차피 한방에 갑니다 돌 한방에 돼지가 죽냐고요 얘는 그냥 원샷 원킬이에요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얘가 왜 무서운 여자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미친 여자가 갑자기 꽃을 머리에 달고 사람을 죽일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느낌이 쎄했죠 아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 구역의 미친년이 이 여자구나 이러면서 옛말부터 머리에 꽃 딴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플래그텔 아 방금 강아지 죽은 거예요 강아지를 누가 잡아먹었어요 누군지 정체는 안 나와요 근데 줍니다 그게 흑사병의 원인 공격 중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랑 동생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이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요 무시해주세요 무시해주세요 어차피 죽으랍니다 앞으로 5분 후면 저 닭이 이제 미래를 예시하는 거지 요게들 다 죽어요 아줌마 아줌마 좋은 아침이에요 죽기 딱 좋은 날씨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 닫아주시고요 이제 왼쪽 어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면은 예 이 문 앞에서 대기타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 열릴 수 있는 키가 씁니다 아 쥐들이 먹방 찍는 게임인가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줄 수 없다 저도 지를 좀 불태우면서 먹기 때문에 어 그냥 서로 먹방이지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은 우리 뒤에 슈구가 어 드디어 이 바람 슈구가 이 뒤에 숨어있어요 짜란 이 게임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서 어 가야합니다 지금 이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한 마리 나타나거든요 저 친구가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숨어있다가 얘네들은 거의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투구를 써서 그런지 눈이 안보이고 기가 안들립니다 거의 아시겠죠 음 그러기 때문에 어 거의 노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렇게 죽여줄 때 어 투구 써서 앞밖에 안봐요 진짜 근데 앞은 진짜 좀 시야가 먼데 앞에 빼고는 다 그냥 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못 봐요 인코스로 인코스는 중요하죠 이게 역시 카트라이더 고인물 완벽한 루트 그냥 여기서 미끼 쓰세요 여러분들 미끼 소원? 아주머니를 미끼로 번 번져서 한 턴을 넘긴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 미끼 2 좋습니다 미끼 2 컷컷컷 그럼 얘를 죽였기 때문에 애들이 만족하고 뒤돌아봐요 그때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오른쪽 문 열면 이제 저기 있거든요 잠시만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이 가족이 대대로 여자들이 돌로 찍어 사람을 죽입니다 방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머님이 돌로 뒤에서 사람을 찍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탈출한 거고요 이 가족 여자들이 무서워요 왜 남편이 기사였는지 알 것 같애 남편 정도 아니었으면 죽었던거지 부부싸움 같은거 하면 돌살인범 롱스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주 놀랍게도 이 풀숲을 걸어가면 적들이 저를 보지 못해요 아주 놀랍죠 이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엄마가 잠시 멈춰 이러지만 풀이니 존나 말 안뜨러 달리세요 제가 저기 엄마보다 싹고수기 때문에 달려서 여기서 대기타시면 됩니다 말아서 어머님이 오실 거예요 엄마 빨리 봐요 엄마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추구부터 넘겨주고 제가 넘어가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멩이를 얻게 되죠 저의 무기 지금 못 던져요 이게 새총으로 던기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새총이 아니라 그냥 집어던져야지 소리가 잘 안납니다 이걸로요 이렇게 그래야지 바로 옆에서 던져도 이 멍청한 애들이 몰라요 저 소리가 뭐지? 이러면서 갔다가 한참 보고 오기 때문에 그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던져주고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엄마보다 빠르게 엄마 아이가 먼저 지나가야죠 제가 주인공인걸요 그다음에 여기서 맞출게 없을때는 이걸 눌러서 쭉 던져주면 이렇게 이렇게 난난나 그다음에 여기서 슈고를 포켓몬마냥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어쩔수없다 슈고 너로 저겠다 쥐새끼마냥 들어가 이게 떡밥입니다 이게 쥐새끼가 다닐만한 공간을 슈고가 다닌다는게 수반의 떡밥이에요 이건 큰 수포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왜 슈고가 쥐새끼같은 짓을 하는가 어 이게 아주 큰 떡밥이죠 가라 쥐새끼 좋습니다 이거는 제작사도 몰랐던 떡밥이에요 제가 정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믹지를 던지면 이 자식이 그 믹지를 물어 버리죠 그럼 제가 그때 뒤로 돌아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저 창문까지 가서 여기서 스페셜가 바로 안떠 조금 엄마부터 가야지 뜹니다 엄마 퍼스트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먼저 넘어갈겁니다 음 슈고 버려? 이런 엄마 혼나요 이제 알았어요 휴고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거 맞아 맞아 구름을 들이마신다고 내쉬는거야 담배 마냥 아냐아냐아냐아냐 좋았어 그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좋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이거 일로와 슈고야 일로와 슈고야 일로오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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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일로와 좋아요 사이좋은 팀플레이 여기서 슈고를 놔둬요 슈고를 놔둔 다음에 여기서 혼자 가야됩니다 슈고를 혼자 오래 두면 애가 좀 미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안가면 잡혀버려요 지금 속도가 느려져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딱 던져주시고요 얘가 갈때 불러 지금이에요? 알려보세요 어머님 제가 한번 터둘 던질게요 좋아요 한번만 던져도 됩니다 이거 무조건 던져요 자막이 뜨기 전에 던지고 봐 암튼 보이면 던지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도 기다리면 제대로 돌아가겠지 이 말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보고 저기 내려가면 음 아무것도 없었군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친구입니다 저 친구 건너뛰기로 넘어가 주시고 지금 어떤 일이냐면 엄마랑 저 친구가 시생해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고 둘이서 막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 뵈러 갔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스토리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기 전에 의사쌤을 찾아가 이래서 우리는 슈고를 치료해줬던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엄만 없어! 멍청아! 엄마 보고 싶으면 손 나! 그럼 어머니 볼 수 있어! 슈고가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여서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하루종일 째깽을 부립니다 그 말을 사뿐히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떡하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물로 뛰어들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차 어서와 얘네는 체력이 좀 좋아요 그 이브리진 형사라는 새끼보다 일반인 얘네가 더 좋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와 과거에 이렇게 체력 좋았던 항상 뛰어놀았던 요즘 시대와 옛날 시대의 차이죠 요즘 시대 배경이었으면 제가 주인공이었으면 일단 10초 못 뛰었어요 날 죽여!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웠어 그냥 맥마 끝까지 다 클리어 했냐고요? 아니 맥마 이브리진이 클리어 다 못했어요 맥마 오늘 이브리진 플레이하는 거 보는데 잘하더라 너무 잘해서 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차라리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는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그냥 보이는 길로 쭉 달려가면 돼요 여기가 전염병이 지금 퍼졌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꺼려합니다 저 X 표시가 이 집에는 지금 병자가 있다 만지지마 만지지마 알았어 못 나와 쟤네 끝났어 쟤네 죽어 빨리 와 쟤발 죽어 말 좀 들어 누나 또 혼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다 숨어있죠 나 뭐 친정이야 룰루 지금 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녀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불타고 있죠 지금 전염병 돈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들입니다 지금 애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가고 오른쪽 꺾어주고 문 닫아주시고 문 닫으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적이 한 마리 나타나요 이 멍청한 애는 어떻게 잡냐 바로 돌멩이로 보이짜? 던져주시면은 흠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러면서 멍청하게 내려옵니다 좋아요 이제 약간 그 집에서 뭔가 소리나면 무서우면 누구 있어요? 있으면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우리 집 막 그러잖아 무서워서 여기 뛰어듭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나오면 더 무섭지 않을까? 거기 누구에요? 있으면 나와 이러면서 막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 시간에 도망가는게 더 낫을 때 어쨌든 손잡고 이거 밀어주시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서 도둑이 갑자기 나와 이러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나오면 흠 음 좀 무서울 듯 아 우리 쇼 빨리 올라가 나 우리 귀찮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돌멩이도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돌멩이도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돌멩이도 보이징 아 맞아 바퀴벌레 나오면 이사가야지 나였으면 이사갔어 나였으면 집 바퀴벌레한테 줬어 어쩔 수 없지 그래 죽건 줘야지 집에 귀신이 나오면 싸우겠지만 바퀴벌레가 나오면 줘야죠 집을 누나가 진짜 세네요 그쵸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여자 피지컬 지린다니까 진짜 올라가 휴고 먼저 올라가 저는 이런거 보면 세상의 남녀평등은 이뤄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도 여자도 진짜 경찰과 시험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매국에 갔는데 경찰 눈알을 봤는데 와 나 저 팔에 맞으면 뒤지겠구나 그냥 바로 총을 총 맞을 필요도 없겠구나 나는 이러면서 와 그냥 팔 근육이 내 허리만 하더라고 아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못한다는건 핑계야 이 여자도 노력하니 돌로 사람을 죽이잖아 돌을 좀 빨리 던졌다 원래는 쟤를 보내고 얘만 해야되는데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귀찮지만 걸릴려나? 걸리면 죽는데 어 쟤부터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죽으면 안되니까 노 데스거든요 쟤를 좀 더 보내고 얘를 던져서 얘만 보내고 갑시다 하지라 maple 치게도 못하니까 피곤이 여기부터 존나 달려도 돼요 존나 빤스러운 히스웨이 우와 좋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열고 땡기고 들어가 휴고야 닫고 닫고 문도 잠근거야 암튼 잠근거에요 지금 잠근걸로 돼요 왼쪽 문은 어차피 안열리기 때문에 가라 휴고 너로 쳐겠다 이 새끼 좋습니다 빨리해 제발 죽어 뭘 못해 넌 진짜 나가 죽었어 넌 제발 죽어 문 열어줘 아아 튀어 이러면서 다음에도 그래봐 넌 진짜 누나 손에 죽어요 진짜로 오른쪽 이쪽 가면은 안 막혔어 아줌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 아주머니가 2층에서 옷을 입으라고 할거기 때문에 미리가서 옷을 입을 준비를 합시다 우리집 마냥 이제부터 여기 우리집 암튼 우리집 암튼 우리집 여기서 푹 젖었구나 위층에 올라가면 침실에 상자 있는데 그 안에 가라 입을 옷이 있답니다 이거죠 엔딩까지요? 일단 4시간 안걸릴거 같습니다 3시간대에 깰것 같아요 3시간대에 깰것 같아요 좋아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부터 당신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열어서 여기서 도구 두개 들고 작업대 말아주고 이거 만들어두고 다른건 지금 만들게 없습니다 뒤로 빠지셔서 우리 엄마한테 가면은 미친 휴고새끼가 집을 나가요 난 엄마 찾으러 갈거야 빼잉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 안죽었어 빼잉 이러면서 그래서 1회차때는 엄마를 직접 보라고 제가 손수 보내줬습니다 참을 수가 없더라구요 엄마 보고싶다면 봐야지 누나로서 보내줘야지 어머님 곁으로 이런 내버렸또 이래서 진짜 내버려줬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지 난 휴고의 의견을 존중했죠 여기서 휴고가 이 친구한테 죽게 랜턴 고쳤습니다 저는 저분을 죽인게 아니라요 저분이 또 주님을 많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빨리 뵐 수 있도록 보내줬습니다 제가 아 나 너무 착해 나 착한 남자 나 배려심 쩔어 죽이세요 죽여도 돼요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이 친구가 쟤는 절대 안죽이고 저부터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찍으면 피해주고 이 뒤에 돌멩이로 이 갑옷을 벗겨줘야 돼요 이 친구가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멩이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쉬워요 아 노란색이 안뜨면 돌이 안날라갑니다 이렇게 찍을때 지금이니? 그 다음에 이 가운데꺼 딱 벗겨주면 여기서는 이제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애가 이렇게 좀 바로 좋기 때문에 지금이다! 이렇게 힘들어할때 이렇게 해서 대가리에 한방 맞춰주겠습니다 가자 슈고 내가 저 대머리 처치했어 좋습니다 알겠지 슈고야? 엄마 보고싶음 저렇게 가는거야 나한테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사다리 타고 바로 왼쪽에 사다리 타고 당신도 곧 죽어요! 주님 뵈러 갑시다! 또 수도원입니다 주님 뵈러 갑시다 나 이런거 해보고싶었어 나 한번 스포측이 되어보고싶었어 나 거의 데스노트 지금 나 이렇게 한번 게임하고싶었어 진짜 내 꿈을 이룰 때가 됐다 제발 깝치지 말고 와시구요 너가 저런 냄새가 나게돼 그러다가 어쨌든 이럴때 빨리 파밍 좀 하면서 그리고 이 게임을요 여러분들 파밍이 정말 중요하다는분들 계시는데 정말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게임에 파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구간이 가면요 그 구간에 그 템이 없어도 어느정도 깰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니까 딱 이렇게 뭔가 중요할때 있으면 이 템 쓰라고 거기 앞에 다 대령이 있어요 템들이 어 그래서 막 이제 뭐 많으면 자기가 실수할때 대비해서 뭐 템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세이버도 잘 되어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안됩니다 템을 좀 못먹더라고 흑사병은 머리가 빠지는 병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럼 무서운 병입니다 아 방금 신부님 죽었으면 참고로 쥐한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이 우리 강아지 잡아먹고 이랬던 애들이 다 이 쥐새끼인데 얘네들이 빛을 무서워해요 불이랑 빛도 무서워하고 불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구워 먹어주려고 하면 아 그리고 이 신부님은 다들 대버립니다 원형 탈모예요 가운데만 이제 뜨거운 불만 무서워하나 싶었는데 빛도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햇불이랑 달라요 지금 보기만 봐도 벌써 이 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가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나뭇가지를 그래서 조금 방황하면 중간에 쥐새끼들 사이에서 불이 꺼지면서 바로 먹방 찍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점프하셔서 이쪽 위에 이쪽 위에 이쪽 위에 여기 휴고를 놔둬요 여기 휴고를 놔둬요 휴고 내려가면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혼자 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템 먹고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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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휴고 달려 휴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제가 혹시나 이 게임마다 죽는다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깝치다가 죽을 때가 있을겁니다 늦게 하면 절대 안 죽는 천천히 하면 절대 안 죽는데 제가 약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저렇게 약간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조금만 늦어도 지새끼한테 죽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리와 지젤 자세히 보면 귀여워 햄스터같아 보다보면 정든다고 미운정도 무서운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 우리 지새끼들 약간 피카츄 현실판이라 생각해봐 류님 어서오세요 지새끼들 봤을때 우리 슈고를 보내요 이런 지새끼같은거는 다 슈고 보내면 됩니다 갈아 피카츄 아 힘센거 봐봐 나였으면 이거 못들었어 와 역시 밖에서 뛰어노니까 체력이 남다네 나 진짜로 얼굴도 이뻐 사기캐야 진짜 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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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슈고 누난 살아야지 누난 결혼도 못했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버리고 갑시다 슈고 거의 다 왔어 누나 거의 다 왔어 누나 거의 다 왔어 슈고 슈고 누나 누나 지금 가는 중 거의 니 앞에 지금 아 날씨 날씨 잘 살아남았네 슈고 누나는 믿고 있었다 너가 살거라고 파밍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게임이 오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파밍이 별로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이 난이도 자체가 쉽게 나와가지고 약간 진짜 템이 아무리 없어도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템은 거기서 주세요 줘요 이 게임이 그건 줍니다 템이 많으면 거기서 나중에 템 파밍 안하고 팍팍 넘어가도 되고 템 팍팍 써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편할 수는 있어도 굳이 근데 그 앞에 템 파밍을 할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가는 길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있는 거 말고 더 추가적인 파밍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에 왜 아쉬움이 있냐고 착각이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거 나무까지 안해도 됩니다 이제 얏챠 뭐에요 샤실이다 멀리 멀리 가자 슈고야 제발 또 엄마 찾으러 간다고 까부지 말고 제발 여기 가면 이제 쥐 속으로 갈 수 있죠 쥐가 병을 뚫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림이다 여기 지들 지림이다 여기 지들 어 거의 캡틴이에요 진짜 생체병기 나무까지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주고 넘기고 나 가고 쥐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합니다 납돔 좋아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쥐새끼들이 더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지금 속도 굉장히 빠르죠 좋아요 빨리빨리 깹시다 도망가야 해 어떻게 도망가야 해 이런얘기래요 여러분들 저급하게 진짜 망가 좋지 도망가야 해 우리가 누구한테 보냐 아 난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 미래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 과거에 열매인 놈들아 저를 본받으세요 음 기억 안나 암튼 모름 좋습니다 여기 정말 쉬워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빠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 제가 또 배그에서 후라이팬으로 1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버에 자신 있습니다 저새끼 갔을 때 프린이가 안던졌다 존나 모른척 내가 안던진척 그러면 얘가 이제 온다음에 갈겁니다 아 뭘 막살아요 무슨소리에요 나만큼 인생계획적으로 산사람이 어딨어 저 계획표도 써놔요 일어나서 식구게임 그 다음에 자기 여기 아 나 진짜 개획표 3시간 동안 짰어 지렸어 진짜 좋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템 먹고 집 밖도 나가죠 제가 방탈출 할때는 나가요 저 방탈출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벼룽 무시발언 아 참을 수 없다 진짜 그 계획표를 만들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야 계획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걸 느낄 수 있잖아 지금 있니? 좋습니다 달아 휴고 슈고도 보내버려요 그냥 어 괜찮아요 슈고 저렇게 보내도 됩니다 저 멍청한 놈들 절대 몰라요 어 그리고 얘가 슈고가 저 창문을 여는데 얘가 아마 어그로 풀리는 속도랑 창문 열리는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던져주면은 음 개꿀딱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주시고요 그 다음 템 먹어주시고 1번 던진 다음에 이거를 이 옆으로 호잇짝 던져주시고 템 하나 더 먹어주시고 저 친구가 이제 뒤로 갈때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에 애들 많죠 절대 쫄지 마세요 이 새끼들 뒤에 눈없어요 귀 닫고 살아요 진짜 이 악물고 나 안들려 음 나 안들려 너희 지나가 이러면서 저희 보내주기 때문에 어 가면 됩니다 아유 약간 아다리가 맞네요 그래도 얘네들이 앞은 잘보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아마 걸릴겁니다 시스템상 그러기 때문에 아 얘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때 동안 존버를 좀 탑시다 맞아 얘네들도 어린아이를 죽이고 싶진 않겠지 그래도 어른인데 이제 올라갈겁니다 지금 있니? 원래 이게 맞아 사람의 엉덩이에는 눈이 달릴수가 없지 어 고게 맞다 아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면은 조심스럽게 넘어갈래요 친구 빨리 넘어가 넘어가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쟤 소음을 줄여주는 이것만 업그라고 띕시다 또 음 푸린이 주머니같은거 몰라요? 넌 잘못한거 없어 넌 항상 나한테만 잘못했어 슈고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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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슈고 두번째 빡치는거 또 갑자기 손 놓고 달립니다 헤헤헤헤 이러면서 개 때리고 싶어요 진짜 슈고 슈고 어딨니 놀라지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바로 슈고에요 무섭죠? 거의 공포영화의 한 장면 남새병님 어서세요 여긴 달려도 됩니다 오른쪽에 돼지 있는데 어? 푸린님이다 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벤이에요 아시겠죠? 미리 제가 선빵 때렸습니다 부하 오랜만에 아 4초도 먹은거 같습니다 부하 거의 짭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침착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완벽합니다 저기 두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애가 지금 없죠? 어 원래는 여기 한마리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두마리를 바로 던졌기 때문에 한마리가 얘기 끝나고 절로 가기 전에 제가 던진거죠 완벽한 플랜 자 저 친구 이 대머리 절로 보내고 지금 어 어어 어 obligation 의미없다! 침착하게 보셨죠? 침착한 블랙 얘를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 뒤돌아보고 있을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 뭘 덩치 커서 걸렸어 나 거의 쌈멸치야 지금 여기 던져주고 오 쉿 아 무거워서 제가 뭐 도라에몽도 아니고 저런거 언제까지 들고다닙니까 이 어린애가 짐좀 더러웠습니다 어 운동했어요 저 달려! 여기서 달려도 돼요 당당하게 달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바퀴벌레마냥 기어갈 순 없잖아요 달려 좋아요 오케이 너무 잘해 너무 섹시해 프리나 여기 휴고가 가끔씩 이렇게 아파합니다 그럴때는 내가 이렇게 얘를 달려줘야돼요 충격요법 같은것도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명치를 때려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않고 명치가 아픕니다 약 좋아 내 손이 약이지 아니네 형은 바닷가 가까울때 너무 벌레같다고요? 넌 그냥 벌레 영치가 아플때는 고간을 때리면 다른 아픔은 절대 안 느껴져요 어 느껴지지 않아요 여자 거기가 만명통치약이야 고간 맞은순간 다른 아픔 다 사라집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저거 인정이지 그거는 그린이 꼭 해준다고요? 성희롱으로 신고할게요 참을 수 없다 좋습니다 이 끝으로 가야지 금방 이 진흙탕을 넣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쥐새끼들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서 쥐를 낚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까는 척 하면서 오른쪽 밑으로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왼쪽 부드럽게 유턴 한 번 해주신 다음에 위로 직진 탑백해져 올라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와 슈고 안전해 나이스 그 다음에 돌멩이를 주워준 다음에 자라 돼지 공격 돼지로 밀어버리세요 역시 우리 밀탱크 몸통 박치기 강력했다 이 새끼지 이길 수 없지 우리 에나이엔님 어서세요 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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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린 굿즈 누가 저기 다 버려놔 푸린 ran 騎으며 굿즈 업거든요 저는 ». Gus 는 . 아니 굿주 굿즈 회사에서 연락 왔거든요 풀이님 Pran . 꾹 Mü 주 relied 어 같이 이렇게 해보시겠냐고 연락 왔는데 그냥 씹었어요 아 무슨 내 구찌야 그런거 만들시간에 공략하나 더 찍지 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사면 우울하잖아 나는 우울함을 미리 제거한다 미리 우울할만한 일을 제거하고 어 멘탈을 지킨다 그럼으로써 일의 효율을 찾는거지 아 원래 그런거 선주문 후제작이라고요? 아 근데 그거 물어봤는데 주문 하나도 안되서 어 아 일단 제작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문받고 몇개인지 말씀드릴께요 이랬는데 거기있어 갑자기 내가 연락안오길래 어 주문 몇개 들어오셨어 이러면 말은 좀 그렇잖아 그럼 내가 내 입으로 삼십개요 이러고 내 돈으로 삼십개 사면 어떡해 그거 we made it we made it we made it 제발 다쳐 여기 적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휴고 너 암살게임도 안해봤어? 은밀하고 위대하게 알겠어 정신차려 휴고 일단 남의 집은 창문으로 들어가는거야 휴고야 걱정마 이건 범죄가 아니야 창문도 문이야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도 똑같은말을 했을거야 휴고야 그리고 일단 집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를때는 먼저 물건부터 터는거야 휴고야 알았지? 진짜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인이 있으면 털지 못하니까 먼저 주인이 없는 방부터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템들 없네요 까비까비 이럴때는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거지 난 푸린이다 당신 곧 죽어요 이제 저 병사가 그게 뭐냐 저 사람이 의사에요 수고의사인데 이 흑사병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제자가 대신 저를 따라오는데 휴고 빨리 와 뭐해 거기서 구경났어? 근데 얘가 지금 말 안듣죠 지금 지금 제자가 대신 온거에요 이걸 지금 못하네 일단은 이제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누가 밥 먹을 시간인지 말은 안할게요 제가 그렇게 참아 잔인한 사람이 아니어서 돼지야 밥 먹을 시간이다 네 땡큐 휴고야 돼지 밥 주는거야 돼지 밥 주는거야 알았지? 누나는 거짓말 친적 없어 저녁 먹자 냠냠 아주 맛있어 오케이 행복한 저녁 시간 우리 휴고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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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는 저녁이 될거야 맞아 꾹꾹 씹어먹어야지 안그러면 배탈이 나지 아 우리 휴고 맞는 말만 다해? 휴고야 얼른 와 우리 휴고 우리 휴고 틀린 말을 못하네 그냥 그냥 휴고 누나부터인거 알지? 짤랑짤랑 푸린님 리액션 하세요 형도 같이 먹어 엔아애님 마누보 온 것 같습니다 엔헤 땡큐 그렇게 불인의 자아 사나네 휴고야 봐봐 너가 보고싶어하는 저녁 먹는거 너무 좋아 미안해 휴고 아니 이제 산채가 아니야 휴고야 이젠 죽었어 이제 죽은채야 넌 틀렸어 좋습니다 이 틈을 타서 내려가죠 일단 저의 연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템 털기 지금은 템 터는게 별로 없을거에요 왜냐면 지금 만들템이 없기 때문에 여왕이 어디있었지? 저는 리액션을 오 오 아 아 초판 챕터여서 기억 안난다 이거 아니고 아 아 이 앞에 있었나? 아 이런 젠장할 내가 들고 있었던거구나 오케이 저만약 만들 수 있죠 이게 진짜 쌉 좋아요 음 문제없어요 이제 저만약이 있으면 우리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라 파이어몰 개쩔죠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만약을 먹은지부터는 템 터밍을 할게 생겨요 예수 이 신생님한테 가야 된다고 하죠 가자 열 면은 아페 이 은혜 많기 때문에 파이어볼 해결 우리 스승님 배로 우리 의사선생님 배로 이제 가면 못베요 왜냐하면 우리 의사쌤은 우리 가족이랑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가면 쥐새끼를 쫓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지나가시면 어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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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 10초 자 라이스 음 내가 더 빨라 네 의사쌤도 불타 죽어요 에이스 됩니다 어 쥐들이 대단해요 쥐들쥐들 가자 이 게임이 쥐로 시작해서 쥐로 끝나나요 쥐로 시작해서 탑블레이드로 끝납니다 레타 블레이드 인지는 마지막 가시면 알아요 거의 청룡과 주작 대결입니다 싹간지거든요 쩝쩝쩝 챕터 15까지 있어요 15왔나? 15? 17? 17이었나? 아 이브리딘이 15고 얘는 17이었나? 17 17 17 맞는거 같은데? 저렇게 신나다가 한번 훅 가봐야지 정신 차리는데 응 갔어요 우리 슈고 아 나 이럴때마다 느껴 슈고가 진짜 자기 발로 가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보내줬었어야 했는데 기사로서 대결을 신청한다 한명이 죽을때까지 우리의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 덤벼 맞짱 떠 더이상 못참는다 아 바벨탑도 있긴 한데 탑플레이드끼리도 싸움도 하죠 어 아 저럴때 개빠르다니까요 슈고 평상시에나 저렇게 뛰지 같이 있을때나 아주 그냥 군부고마냥 그냥 군뱅이마냥 그냥 밀어빠졌는데 그냥 혼자만 날뛰면 그냥 소닉이야 그래도 슈고 어 얘네들이 진흙 밑에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어 우리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아주 윗바닥을 깔아놨네 편하게 가라고 우주님 어디세요? 이 정에 있냐고요? 아이고 미운 정은 다 있지 아 슈고야 마 안듬 이렇게 되는거야 너도 깔려 여기에 너 깔고 누나가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잘하자 여기서 쥐새끼 나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여기서 쥐새끼 나옵니다 다른 템들은 딱히 필요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거 붙여주시고요 여기 있는 템도 저도 같이 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돌리면은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이거를 내려주고 위험한 곳에 우리 슈고를 보내주는 센스 플레이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갈아 슈고 조금 더 늦지 응 빨리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민 이제 우리 비싼한 친구가 나타나요 아저씨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그럼 이제 우리 지새끼들이 다 아저씨 따라갑니다 깜짝이야 너무 빨리 죽여서 게임 진행 안되나 싶었는데 다행이 됐네요 이거 딱 쳐주시고 여기서 이 사람 대가리에 보이자 여기 있는 템만 대충 쓸어주고 나뭇까지 들고 바로 진행하세요 위에 올라갈 필요없이 버그요? 아 버그는 다 고쳤어요 나 지금 프레임 60으로 하잖아 그게 문제였어 이 게임이 프레임이 높으면요 그럼 버그가 생기더라고 수직동계화를 수직동계화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직동계화를 이제 일단 저 친구부터 아저씨 저희 부모님 만나면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아저씨를 밟고 지나가자 이렇게 화장도 시켜주는 프레임의 따뜻한 마음 아 맞아 나 이 게임 처음 할 때 여러분들 나 버그 걸린 상태로 거의 다 깬 거 알아요? 나 등불 왼쪽으로 밖에 못 돌리는 상태로 다 깼잖아 진짜 극후반 가기 전까지 강자 하드코 개빡쳤다 그것 때문에 한 시간 더 늦게 했어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친구의 엉덩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친구의 엉덩이는 눈깔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도 몰라요 이 친구의 엉덩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펫을 들고 와서 위로 와 이거요 이 악물이고 모르는 척 여기 옆에 달아준 다음에 위로 올라갑시다 아 이럴때만큼은 나부터 올라가고 싶습니다 진짜 밑에 쥐새끼들 이렇게 넘쳐날때 좋아요 여기서도 미끼 두마리가 저기있죠 나로 정했다 그 다음에 얘네 넘겨주시고 택배 들고 아저씨 아저씨 프레젠토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환불 불가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저씨 아 좋겠누 너무 좋아하네 그냥 여기서는 여기서 앉아주시고 이 친구가 루카스가 자신의 발냄새를 담은 병을 하나 줍니다 그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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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가이냄새를 몰래 뒤에서 코로 이렇게 어때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그대로 갑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는 이제 뭐 얘한테 돌리라고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어깨 포상이지 저거는 내가 앞으로 날아갈 때 바이킹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불 붙여주고 타라 슈고 그 다음에 슈고가 나오기 전에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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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네 미리 해놀렸는데 이제 나무까지를 여기 불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나무까지는 저기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나갈 때는 이걸 이용해서 나가면 나무까지 이용해서 나가면 또 들어가야 돼요 아 되겠죠 참 다 먹었지 갑시다 불 붙이고 고고고 맞아 슈고 우리 슈고 너무 쥐새끼 같애 우리 슈고 완전 쥐새끼야 무너지면 당황하지 말고 왼쪽 위로 올라가세요 아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낚시당하는데 낚시당하는데 여긴 길이 없고 앞으로 간 다음에 또 있자 그 다음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지고요 여기 슈고 넘어와 또 있자 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얘가 여기 새사슬이 있어 이러면서 말을 해요 앞으로 안가면 새사슬이 있다는 말을 안하기 때문에 해 하라고 좋아 얘가 말을 해야지만 이게 빛납니다 이끄요 여기에 따라가면 돼요 이들은 식인지가 아니라 흑사병 걸린지인데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지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지 그냥 몰라요 지가 센가봐 나도 지가 왜 저렇게 센 왜 죽일 필요 없어요 이게 알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옆에 붙이고 나도 지가 저렇게까지 뭉치면 강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메뚜기도 뭉치면 강화되잖아 그런 거 아닐까? 어차피 어차피 저만한 물량이 사람한테 달려들면 죽을만하지 않을까요? 나는 생각 내가 도와줬을 내가 도와줬을 내가 도와준다 그게 사춘기여서 그래? 우리 슈보야 괜찮아? 흥분하지마 가라앉혀 맞아 개구리 보러 가자 이게 출고 몸 안에 흑염룡이 있어요 걔가 지금 각성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흑염룡이 잘 각성하게 해주려면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플래그테일입니다 어 플래그테일이었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가요 괜히 때리지 마요 괜히 때릴 구간이 아닙니다 괜히 죽이다가 얘네 다 일어나면 괜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얘네부터 보내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각성하면 세지냐고요 뭐 다 보세요 과연 초사이언 막3 같은 각성일까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 챕터도 다 깼네요 여기 그냥 넘어가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노바꾸로 달리시면 돼요 저한테는 제사전에는 여기서부터는 걷는 거 기어다니는 건 없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보내주세요 이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네랑 이렇게 짝짝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히게 돼요 제 기억 속으로 아마 그래서 여기가 아마 슈고 랑 내가 잡혔나 나만 잡혔나 어쨌든 잡혀요 이렇게 근데 얘가 구하러 옵니다 방금 나 미끼로 떴던 친구가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가 님법을 쓸 수 있어요 봐봐요 아니 닌자야 진짜 개멋있어 님법? 안녕하셀법? 이렇게 하면은 뿅 깔죠 얘 애칭이 마스터 키입니다 제가 지어줬어요 문 따기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약간 문 딸때만 좀 쓸모가 있는 친구여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거요 다른 것들 하면 그거 못한다고 해요 잘 골랐어 이러죠 님법? 다시 더 멀리 있는 애가 돌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병사의 다리나 병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친구 엉덩이만 따라가도 각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잡힌 거예요 내가 아까 얘네가 다른 병사한테 이렇게 압박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잡힌 거예요 아 어디 유비소포트 있을이 그게 뭔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을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이제 어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약간 발표하는 그런 건데 게이머들로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이죠 그때가 와 이런 게임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역시 유비소포트이기 때문에 유비소포트가 여러분들 알면 알겠지만 꽤나 운영을 못하는 걸로 소문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비소포트 게임은 별로 기대는 엄청나게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버그 연습할 때는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챕터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진짜 어려운 챕터가 아니에요 나도 유비소포트 E3는 못 봐가지고 나도 이번에 봐야 돼요 아 맞아 슈고도 잡혔어요 슈고도 잡혀서 슈고도 구하러 가 슈고랑 내가 잡혔어 얘네때문에 얘네가 의리 있게 구하러 왔지 그래도 야 마스터키 가라 마스터키 슈고 친동생인가요 네 친동생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슈고 아픈 것 때문에 저는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슈고만 챙겨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감정은 아니죠 나쁜 감정은 아닌데 조금 질투가 원래 있었던 애죠 우리 엄마를 뺏어갔어 우리 엄마를 뺏어갔어 약간 이런 느낌 신동생 아니었으면 죽었지 벌써 나한테 아 배고프다 아 나 다연수 중인데 나 물밖에 못 마시는데 치킨 오늘 죽고 왔는데 치킨 아 안 돼 오늘 내가 치킨 먹은 순간 나 오늘 운동하고 다 날라간다고 진짜로 근데 내가 보기에 오늘 운동 빡세게 해서 약간 현상유지는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다 날라간다 닭가슴살로 기분이라도 내야지 아냐 아냐 근데 일주일 지금 벌칙을 걸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거 한번 미루게 되면 내일도 괜찮아 오늘 운동했고 내일 오늘 먹고 또 내일로 미루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미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진짜 돼지가 돼 그 싹돼지 자시겠습니까 휴고 나왔어 이제 이제 여기가 이제 제 새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좀 존버 타시면 됩니다 열어라 마스터키 아 우주님 잘자요 살고 싶어서 갔나보지 어 나 발견한 순간 뒤지니까 지들도 살고 싶어서 간거지 왜그래 쟤네들도 가정있는 애들이야 내 학교 시험이에요 아 여러분들 그 시험기간 언제에요? 대학생 긴고등학생분들 다 내가 열어줘합니다 이거 아 아 아 아 근데 나도 다시 못보길 원했는데 아쉽다 병사말이 사실이 되길 원했는데 내가 잡힌 것만 아니었어도 너 놓고가는데 진짜 아쉽다 죽어야 괜찮아 누나 너 많이 보고싶었어 가자 우리 고기방패 7월 초라고요? 7월 초라고요? 7월 초라고요? 대학생이 이번주고 학생들은 7월 초인가요? 대학생은 이번주가 시험인가요? 대학생이 역시 빠르네 음 이험준 다음주 학생들은 7월달 그래도 대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끝나면 방학이잖아 가자 애들아 아 아 근데 나 길 잘못왔어 잠시만요 아 아 아 이게 왼쪽으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아 지금 시험 얘기하다가 좀 집중을 못했네요 왼쪽으로 가면 힘들어지고 이쪽으로 가서 대갈빡에 그냥 돌멩이를 다 죽이면서 어 가시면 쉬워요 네 땡큐 다음주 시험이요 하지만 우리 교수님 이 내일친데요 아 진짜요? 교수님 마음이지 네 이거 보면 시험에 도움되요 여러분들 이 게임 보면 시험에 도움되요 도망가 제발 제발 스토리 진행 여기 오면 진행되기 때문에 두 마리 대가리를 완벽한 직선으로 그 다음 저 친구는 약간 절대 뛰지 않는 친구에요 약간 겁먹충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침착하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공포게임 아닌데 처음 하실 때 공포게임이라 하셨나요? 이게 왜 공포게임이 아니죠? 이거 장르의 공포가 엄연하게 들어가 있는 게임이에요 엄연하게 공포가 들어가 있으면 그 게임은 모두 다 공포게임입니다 누가 네 대가리에 돌멩이로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데 이게 공포가 아니야? 저기 공포야 저기 어? 이 대갈박이 그냥 유도탄 마냥 그냥 돌멩이가 달려오는데 내가 저기였으면 눈물 흘리면서 빌었어요 지금 세가리 이게 두 마리 죽이면 두 마리 죽이고 얘를 죽이려고 하면 스토리가 진행되요 이제 이렇게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에임은 처음에 수동이고 노란색으로 라곤이 되면 오토가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 웃긴게 있는데 좀비게임 레포데도 공포게임이에요 그니까 장르의 공포가 들어가면 사실 공포게임이야 어 내가 저한테 죽을 위험이 있고 내가 저걸 거의 어 막 쥐새끼들은 막 따라오잖아 이런 것들 원래 다 공포라고 그니까 여러분들이 현실로 느끼면은 이게 현실이면 공포다라는 느낌을 받을만한 게임은 다 공포에요 어 그렇게 따지면 아울라스트도 공포라고 사람들이 안 보잖아 이제는 페이지러너로 뭐지 음 이게 현실로 왔어봐 여러분들 쥐새끼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하고 어 어 병사들이 사람들 죽여다니고 전염병 돌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어 어두운 배경도 굉장히 많고 아 우리 칙칙초콘지 300피트고 왔습니다 프롤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치 근데 나는 애초에 내 방송 자체가 약간 공략독이다 보니까 어 이제 장르를 조금 바꾸는 느낌이긴 하죠 그것은 제가 하지마세요 우리가 쥐고 저거 해 네 아 잘가요 최 hide 오늘 축구 안봐? 오늘 4강인데 이걸 이제 내가 눌러주고 얘를 땡겨요 얘를 땡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얘가 이동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얘를 땡겨요 그 다음에 얘가 돌려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완벽해 아 데이지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 이번에 축구 진짜 8강 진짜 미쳤었다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4강도 그렇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금 존벌에 타고 있긴 한데 발차기 기사에 발차기를 보여주지 핫 완벽해 8강 진짜 레전드였어요 우리 같이 보자 여러분들은 치킨 뜯고 나는 닭가슴살 뜯고 우리 대한민국 4강 36년 만에 갔는데 32년인가? 어쨌든 같이 응원해줘야지 시험이 중요합니까 내가 보기엔 교수님도 오늘 보고 와요 정답지에 몰래 교수님 대한민국 4강 응원하고 오느냐고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학생은 에이프리꾼 이러면서 해줍니다 그 유20이요 유20 월드컵말고 엎혀 휴거야 어때 누나 둥뿅익 쩔지 역시 내 근육을 느끼고 순식간에 진정이 됐죠 나도 원래 축구샷 안 보는데 우리나라 좀 높이 올라가면 봐요 재밌거든 그러면 응원할 맛이 나거든 국뽕에 좀 차오른다는게 사실 좀 국뽕 맛으로 보긴 하는데 재밌긴 합니다 진짜로 아 오늘 이 게임을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짧은 요양 일단 엄마 아빠 죽었어요 일단 부모가 없어 얘네가 그리고 수고의 피에 흑염룡이 흐르는데 그 흑염룡을 뭐 어떻게 고칠만한 이제 약을 구하러 가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방금 이제 2단 신문자라고 쟤네들이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슈고를 납치하려고 해요 슈고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흑염룡을 뺏으려고 하는지 슈고를 납치하려고 하는거고 우린 그래서 슈고를 지켜야합니다 일단까지 지금까지 스토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요 일단 이거 먹어주시고 이게 무슨템이냐 바로 적을 벗길 수 있는템이에요 벗어라! 이러면 이제 바로 벗습니다 아주 바람직한템이죠 이렇게 죽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흑염룡의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흑염룡을 잠재울만한 약을 만들어야 되고요 쟤네들을 피해서 저 친구들은 우리 흑염룡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뭐 그런식으로 게임입니다 네 뭐 흑사병이 지금 전염병이 돌았어요 맞아 전체적인 배경스토리는 좋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고 거기서 뭐 살아남는게 지금 뭐 급선 뭐죠? 이따 철로 가 친구야 아 참을 수 없다 들어와 새끼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 얘네랑 내가 쫄 필요가 없네 벗어 요즘 날씨가 아주 더워요 이제 더위를 못 느끼게 됐습니다 저쪽으로는 여기 제 기억 속으로 지금 존나 뛰면 되거든 내 목숨 걸고 뛴다 지금 존나 뛰면 돼요 내 기억 속으로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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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존나 뛰면 지장할 수 있어요 개꿀에 그냥 흩어지기 전에 일로 들어가면 싹굴입니다 그쵸? 시든 엔딩 같은건 없어요 애초에 지금 엔딩 자체가 그렇게 못 끝낸건 아니여가지고 그렇게 막 배드 엔딩 이런게 아니여서 그렇게 막 배드 엔딩 이런게 아니여서 어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면 널 죽일 수 밖에 없어 살고싶으면 뒤돌아보지마 살고싶었군 이 악물구 못본척했군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제 뛰어요 열어 열어 좋습니다 죽어라 다 벗어라 당신을 벗을때가 제일 멋있어 나의 돌멩이를 비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제법이군 지금 거의 엔딩 다 와진 않습니다 다 와 가진 않고 다 와 가진 않고 이제 3분의 1 조금 넘게 깼어요 이제 반 반 조금 안됐습니다 조금 더 가야 반이야 지금 3분의 1이랑 반 사이쯤이야 아 한 5분에 이정도면 어 맞아요 이거 끝나면 2시쯤 되고 2시에 cctv 게임 공략해야지 나 지금 cctv 싹구수야 나 지금 거의 전생인 cctv 어 나 지금 살아있는 cctv야 진짜 거의 어 나 지금 살아있는 cctv야 진짜 거의 아 그 때 맨파리를 한거야 불의 정령이여 빛의 신이여 터져라 와 존나 멋있어 거의 영화 속 주인공 아 쥐가 하루종일 나와요 이 게임은 모를 수가 없어 아 이 게임 공략은 다 좋은데 진짜 게임이 너무 길어 어 아 나 이거 다음 공략은 좀 짧은 공략 하려구요 내가 지친다니까 진짜 대사치다가 어 어 제가 그냥 조용히 집중해서 게임하는 편이 아니라 입을 개털면서 게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cctv 공포게임 왔습니다 음 여기 있어 음 여보 봐 여기서 이제 말하죠 아니야 스승님은 현명한 분이였어 연금술사의 속임수야 그래서 어마무시한게 있는 것 같죠 지금 금은 납에서 만들어진다 문은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나무판자를 숨겨줍니다 역시 연금술 지리누 명은 나왔지만 저녁 저녁 먹었냐구요 아 저 요즘 저녁을 안먹어요 나 다이어트중이어서 나 막 나 마 마늘이나 먹고 마 아침에 고구마 먹고 마 나 마 쉐이크 먹고 마 나 지금 나 지금 이렇게 스테이션 끌어올기에는 너무 배고파요 나 이렇게 불쌍하게 게임하는데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하나씩 눌러주겠지 진짜 안눌러주면 쥐새끼받오버 에잇 갑니다 יש 여기서 스트레칭 하다보 기처럼 귀엽다구요 카와이잉 두술들 님 짤랑짤랑 프리님 리액션 하세요 아 도서관님 아 마누 소원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 아니 미친놈들아 니들이 빌었어야지 아 잘 잘못했네 아 저 고맙습니다 제가 믿는게 아니라요 얘네 이거 땡길때동안 테미나 먹고 왔죠 안 누르신 분들 눌러달라 얘기지 애들이 센스가 없어 클리어한거 아니었냐고요 저는 클리어했다고 바로 넘기지 않고요 저는 공략까지 해야지 넘깁니다 나 되게 귀찮은 직업이야 나 공략 유튜버고 공략 스트리머기 때문에 남들은 한번 깨면 넘길 수 있는데 나는 그 게임만 아 오빠 아 뽀피키님 3만원 고맙습니다 프루리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보내도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충분합니다 공략하는 맛이 모인 방금 귀에는 귀엽죠 귀가 녹을 순 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뭐 양파같은 사람이여서 매력이 까두까두 나와요 트위치 유튜브 동시방송 안하시나요? 네 저 트위치 스트리머 계약을 해가지고 동시방송을 하고싶어도 못해 나 하면 계약 위반 아 빨리 타고 와 놔 제발 놔 무슨 소리에요 여러분들 남들이 들으면 오해한다 마스터키 마스키 마스키 언능마 너의 차례다 어디 방송 뭐했지 어디 방송 뭐했지 내가? 어 물 흘리 아 물 없어 다행이다 아 아 나 이 게임에서 제일 무서웠어 진짜 와 나 키보드 새로 샀는데 물 흘릴 뻔 했네 아 어디서 다같이 접단했지 아 어디서 다같이 접단했지 아 어디서 다같이 접단했지 여기까지 밀리고 한 번 먹고 배달리러 가세요 여기가 쥐가목입니다 여러분들 쥐가 벽도 뚫고 땅에서 쏘고 그러지만 여기는 못 올라와요 참 신기하죠 갑자기 너프당합니다 따로 계약 안했으면 동시방송도 가능한거죠 아 그쵸 그쵸 계약만 안했으면 동시방송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오늘도 저때나 다 죽을 뻔했어요 오늘 저때나 다 죽을 뻔했어요 오늘 저때는 약간 온몸으로 했어 진짜 영혼 걸고 아 이렇게만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챕터 몇 시지? 챕터 끝나봐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시고요 나 슬슬 텐션 한개야 나 슬슬 텐션 한개야 나 슬슬 텐션 한개야 아 저기서 폭죽놀이에요? 다른 애들이 못 건너고 건너가다가 죽을게요 아기름 형국이 맞습니다 아기름 형국이 맞습니다 아기름 형국이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오면 이제 번개 쳐요 기다리지 말고 쫄지 말고 가세요 앞으로 죽고 불칩니다 이제 번개 번개 치면 다 온 다음에 여기서 불 켜도 돼 하나 더 만들고 좀 만들어 주세요 올라가 나 지금 많이 깼어 거의 다 깼죠 기체 감상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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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들어가 오케이 낼시 누르는 거구나 야 마스터키 유얼턴 여기 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 성을 우리 집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입니다 네 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운자가 임자죠 이런 것들은 제가 주우면 됩니다 나 아까 주머니 아웃그레자 아니니? 시랍님 어서오세요 어 7인 것 같은데 다음 집 타면 거의 반이겠다 그럼 내가 이거 게임 몇시에 시작했죠? 자 여기서는 나무까지 들고 그룹 붙여주고 오른쪽으로 뚫으세요 오른쪽으로 뚫으세요 10시 반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10시 반쯤에 멜리로 뚫으세요 멜리로 뚫으세요 자 우리 이 새끼를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저 안으로 넣어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 멜리 어서와 제발 나 힘드니 빨리 와줘 제발 와줘 나한테 시발 레알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쥐고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네 IGJ님 없어요 IGJ님 홀려 여기 있으면 이제 안 가도 된다 야하 I went the end What do you see? More braziers I can get up on the rampart Go on then 여기를 어떻게 가냐 이걸 킨 다음에 점프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 위에 템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템들만 대충 먹어주시고 진행하세요 그럼 이제 갈 곳 없는 쥐새끼들은 저 구석으로 몰리게 되겠죠 좋았어 나 이제부터 캠 끈다 나 참을 수 없어 내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내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내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내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운동하고 나 지내고 이러면 캠을 끄면 내 체력이 더 살아나요 오늘 너무 너무 달리는 것 같애서 캠도 끄면서 천천히 다녀오고 아.. 쥐가 한두 마리만 남은 적이 없어서 저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우리가 람바드에서 두 마리만 아마도 아 맞아 얘한테 돌려달라 이거 하나 더 만들래 가자 가자 이쿠저 가나 이새끼야 야 뭐해 너 어어 너 손 넘어 지금 왜 안돌려 너? 잡기만 하고 니가 넘기는거 맞을텐데 야 너 그렇게 살거야 야 너 뭐해 지금 이제 됐어? 체크포인트에서 하면 처음부터 아닌가? 지금 건드는게 아닐텐데 네 헤헤 땡큐 버그에게 축복받은 크림 맞잖아 맞잖아 아까 너무나 갔나보네 제가 한번 잡았다고 버그 걸렸나봐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네 얼탱이가 없네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멋진 애들 쪽쪽으로 다시한번? 너 이제 도가내든 쥐야 쥐새끼들아 갈 곳 없다 이제 한국밖에? 좋습니다 드래곤을 풀어 약간 중립병 가득한 친구들이에요 전 이해합니다 이 나이땐 그럴 수 있어요 아 잠시만 저 반바지로 갈아줘 화장실로 갔다올게요 화장실 갔다와야지 야잉잉잉잉 가만히 소릴 어깨가 내리enda 지금 이곳은? 네, 제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뺴고 싶어요, 정말 좋아해요. 뺴고 싶어요. 지금 소리가 나요? 뺴고 싶어요. 이게 뺴고 싶어요. 흠이. 여기! 왔습니다 아 배고파 나 배고파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진짜 쩐다 쩔어 와 쩔어 이겁니다 문지님 어서오세요 안 돼 유혹하지마 이 자식들아 나 다이어트 아 제발 음식 얘기하지마 나 잘못했어 나 지금 거의 쉬운 남자야 안돼 라면먹고 갈래 이러면 정말 라면만 먹고 갈 자신 아 짤랑짤랑 응 안 틀어 영상 아 소리만 들어도 빡쳐 아 아 아 알았어 투수 개새끼들 아 좀 마음이 펼 마음 풀린다 뭐 다이어트 공략한 다음에 요요도 공략해요 아 물론 말한 사람들 위주에서 얘기한겁니다 응 어차 우유는 우유는 큰일 우리집에 우유 없어 안돼요 먹방은 다이어트 해야되요 알았어 알았어 슈고야 알고있어 누나도 알고있어 제발 누나 지금 예민해 누나 지금 예민하다 했다 아 나 다이어트 실패하면 24시간 벌집방송하기로 했단 말이요 24시간 방송하기 싫어 슈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 주머니 만든거 같은데 주머니가 안만들어졌나? 아 가자 출발합시다 이 게임이요? 이 게임 명작이 명작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작에는 충분히 들어갈듯 명작과 수작이 약간 사이 정도 아니니까 명작까진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괜찮게 할만한 게임이다 남들한테 추천할만한 게임이다 정도 정말 지린다 여운 넘친다 이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라면 드세요 여러분들 먹고 쥐룩쥐룩 쪄? 난 잘생겨질 테니까 어쨌든 여기 우리 마스터키가 함께하는 이상 문이 잠겨있는건 겁낼 필요가 없죠 가라 마스터키 아 프린 존재님이 절자에요 나이디 마음에 든다 엔터키 아 아 안돼 자지마 나랑 같이 있어 다들 여러분 게임이나 집중하세요 일단 앞에 두 마리 가잖아요 걔네 무시하고 저는 왼쪽 가시면 됩니다 다시 집중할 차례예요 올라가 여기가 꿀팁이 아주 많은 판입니다 꿀팁 베어 가서 여기 꿀팁 진짜 많아요 너무 꿀팁이야 꿀팁 덩어리야 여기 달리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쭉 달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아무도 몰라요 아 잘못 썼다 아 잘못 눌렀어 키 아 푸린아 아 불 끄는 거 아직 없지 아 푸린이 실수 푸린이 배고파서 지금 정신없어 음 불 끄는 거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지금 봐봐요 죽여라 죽여라 아 어때 로데스 망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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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 열어주시구요 앞에 있는 미끼로 우리 두 새끼들 밥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두 개를 썰읍시다 미리 뺏어갈게요 밑에 있는 두 새끼들이 시체먹리니 하고 가거든요 3번 바꿔주시고 이 새끼들 머리에 불릴 때 촤악 2번 던져주고 넘어갑시다 어때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템들 빨리 챙겨주시구요 이쪽 옆으로 가면은 이 친구 머리에 던져주시고 돌리고 돌리고 머리 들고 이때 지금이니? 던지고 팡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등불이죠? 이 버그가 풀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때 이 게임이 등불을 오른쪽으로 못 돌리는 버그가 생겼어요 그 상태로 깨긴 깼는데 지질뻔 있어요 뭐 노데스 가능한 공량인데 원래 노데스 해요 어 잘 가고 네 이것도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주 간단하죠? 이때 오른쪽을 못 돌려가지고 템쓰면서 갔네 그 다음에 홀짝 날 물어 여기까지 달려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도리스 드디어 이걸 배우는데 이게 쌉싹입니다 가라 몬스터벌 이게 계속 저기 뭉쳐있는게 아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여기 챕터는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냐면 얘네를 가두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얘네가 지금 오른쪽으로 다 왔죠? 이걸로 이렇게 오른쪽 음 여기 이제 일방통행이야? 이런식으로 이쪽에 던져준 다음에 잡고 구석을 이렇게 못나오게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얘를 밀어주러 원래 혼잣말하는게 쌉간지인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원래 혼잣말하면 좀 멋있어요 나도 누가 보면 혼잣말이잖아 지금 밀어준 다음에 돌멩기만 챙겨주시고 갑시다 좋아 여기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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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쥐 그들이 쥐때를 풀었어 음.. 말도 걸지 말고 쳐다도 보지마세요 이.. 능력이 왜 쌉싹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한테 던질 수가 있어요 아라 피카츄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능하구요 아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저친구가 방패를 들고 있는데요 방패를 들고 있는 친구도 어 고단거 없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돌멩이를 어구로 한번 끌어주시고 이 친구가 불이랑 멀리 떨어지게 불이랑 멀리 떨어지게 가 가 니가 안가면 내가 뭐가 돼 불이랑 멀리 떨어졌을 때 지금이니 던져주시면은 주식주 열심히 갑니다 갈아본 통박지기 이 친구의 대가리에 도맹 아 화 난다 돌려보시고요 한 번 더 던져주시고 으머리 한방 창 못 던져? 벗어? 이 얼굴을 좀 보자 이런식으로 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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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얘를 먼저 던져서 이 안으로 이 새끼들을 유인시켜주고 이 새끼들이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깔끔 아주 쉽죠? 걸리하면 알아라 볼메게 3개면 충분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뭐 해야하나 올라오자마자 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보다 왼쪽 가는게 좀 더 편하더라구 벗어라 이것은 이것은 다 죽이고 가세요 여기 제일 빠릅니다 여기 여기 무시하고 오른쪽 와서 앞에 있는 친구부터 던지고 앞에 있는 친구 이것이 바로 암살 암살려왕 아 난 모르겠고 암튼 암살임 여기서 오른쪽 저 모양 있는 곳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 친구 갈 때까지 기다리면 템을 조금 맡길 수 있고 귀찮으면 그냥 두 명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세요 잘자요 나 버리고 잘자요 난 괜찮아 돌멩이가 없네 돌멩이가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이거 밀어요 이제부터 암살풀인 암살교육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암살은 이렇게 하는거에요 배워가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암살을 해야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때를 대비해서 이런것들 배워주면 아주 좋죠 템이 있나 저게? 오케이 아 나 지금 돌멩이 없어 템을 못 먹어 동생이 아니더라도 여자친구일수도 있고 얘가 이제 한곳을 쳐다보기 때문에 한곳을 쳐다보는 식으로 내려가면 되고 여기 약간 꿀팁이 저기서 그— 더 캐릭터가 책을 bene 그 책도 그 책은 등장 아흠 가요 여기서 왼쪽 가시고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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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쥐자annya 해올이주세요 나는 포켓몬맛 headed 마스터 각오비야 같이랄래 합니다 간쟈 쥐사끼들 아 잠시만 타임 이아아 침착했어 나 passions 아흠 당당히 뛰다가 멈추어 아흠 저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저템을 만들어 놓고 다니기 때문에 잠시만 나 뭐했지? 어그로를 바꿔 다행이다 저기를 치면 저 멍청하기가 저기로 갔죠 너흰 죽었어? 너흰 저승사자를 본거야 내 암살 여왕에 5점을 남길 순 없지 받아라 암살 공격 개 빡치누 캠 몇개 썼누 상관없습니다 얘가 템이 좀 잘 나오는 템이어서 몇개 막 써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이럴 때 앉아서 갈 필요 없고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서 내려가세요 기간이 약했기 때문에 기간이 약했기 때문에 어때요 저 용감함 예스 봤습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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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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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발소리로 걸릴겁니다 니네 앞으로 가봐봐 여기서는 이 친구가 되게 두꺼워보이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죽이냐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갈겁니다 얘가 이 밑에 쯤으로 갔을때 아앙 지금 띠 그럼 쟤도 이제 뒤에서 뒤치기를 날릴겁니다 음 탭댄스 시체 위에서 탭댄스 좋아 이렇게 시체 위에서 한번 해주시고 얘가 이제 문을 열때 동안 두마리가 옵니다 한마리 컷 컷 컷 이것이 바로 기사의 돌던지 기사 더 잡았구나 세마리 였네요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딜 더 잘 알아요 음 내가 갈거야 먼저 저 친구 딜 따라갈 필요 없구요 딜은 제가 개척하는겁니다 엄마 군주님 푸바 왼쪽 대각선 두판째냐구요 이게 두판에 나올 실력으로 보이니까 전 이거 다섯판짼데요 이제 문 닫혀요 쟤 빨리 먹을 시간은 다섯 두판으로 만들어지는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하네요 로드릭 제가 책을 필요해요 이 책을 필요한 거에요 이 책을 필요한다고요 내 작은 형님의 책을救은거에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알게 될 건 그는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저에게 죽을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을거예요 저에게 죽을거예요 저에게 죽을거예요 저에게 죽을거예요 저에게 죽을거예요 저에게 죽을거예요 내가 한번 건드려줘야돼 평일이 중요해요 저 심심한게 중요해요 저게 이제 빨간 책 우리가 찾던 책이죠 저게 이제 거의 투명드래곤급 금지된 조서이기 때문에 저걸 얻어야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만 해놓고 이거 한번 끝까지 해야된다 끝까지 해놓으면 이게 원래 지금 둘이서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해보면 이제 깨닫는거지 멍청이들 해봐야지 깨달아요 야! 그러면 이거 저거 누가 갖고가? 이러면서 참 멍청하죠 우리 둘이 이걸 잃으면 저건 누가 되나? 이러면서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거예요 아이씨 아 축하할 때 올게요 알겠어요 배고프면 잠이 오긴 하냐고요? 몰라 우유 먹고 닭가슴살 먹고 자야지 축구 축구 뭐 여기 트위치가 중계권이 없어서 중계는 못하는데 그니까 같이 보는거지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따로 보고 그리고 떠들기만 같이 떠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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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미리 시켜요 지금 왜 미리 시키냐면 저거를 지금 해야지 저게 보정이 되면서 오른쪽이 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얘를 저 안에 넣어놓을 수가 있구요 검은 우주님 어떠세요? 완벽해 놔 자 올라가서 뒤로 돌아 봐가지고 놔 공략 빨리빨리 올려야죠 그래야 유튜브에 올릴게 생기지 나 얻었어 투병 드래곤 이 책이 있어야지 우리 슈보의 흑염력을 제대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이하차 가자 이하차 이하차 띄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던지고 이 뒤에서 이렇게 누르면 Q가 눌려요 이렇게 여기 둘이 같이 왼쪽 친구를 Q로 맞추고 얘는 제가 돌멩이로 새가리를 이렇게 깨보시면 완벽합니다 오케이 근육문 간다 내가 사람은 반복 학습하면 안 될게 없어 여기서 이제 얘가 템 줍니다 뒤에 방패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불까지 있으니까 딱 중요할때 주는 템들 엑스팅위트 도라에몬죠 필요할때마다 템이 다 나와요 알아 쥐새끼들? 들어가요 이걸 꺼주면은 지가 공격하러 갑니다 햇불에 안맞았나 봐 이렇게 햇불도 끌 수 있어요 엄청나죠 불이 끈 타이밍에 불이 꺼질 타이밍에 이쪽에 던져주시면 이 친구가 오거든요 이 친구한테 처리해달라고 맡기고 제가 미리 이쪽에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엉덩이를 보여 버리지 엉덩이를 조심해 친구 근육무늬 간다 좋아요 파이팅 들어가 에이스 나타났는데 에이스 무시하시고 나한테 불 꺼주는 템이 있지만 불 꺼주지 말고 그냥 갑시다 가끔 이럴 때 너무 빡쳐 이제 얘가 마스터키에요 여태껏은 그 여자가 마스터키였잖아요 바뀝니다 이 친구 완전히 쌍남자입니다 지금 불 맞으면서 가는거 봤죠 아우 따뜻해 이러면서 가버리죠 질입니다 이 친구 아 이제 11챕터인가 아 이제 11챕터인가 하아 6개 빨리 깨자 가끔 가끔 템써서 기사 구해줄수 있는거 기사를 구해줄수 있나요? 제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가 기사를 구해본적이 없어서 제가 기사를 구해본적이 없어서 열어라 고기방패 하아 와 진짜 멋있다 내가 여자여도 저런 남자한테 반하겠다 아 우리 CHSR님 어서오세요 아 으어촛취 아 얘가 옆에보면서 뭐 하는 뭐 지랄하는데 음 지랄 말고 앞에 열어 아 좋았어요 예스 쇼카우트 아 저 땐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요? 캠키 다 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슈고가 슬슬 한 개죠? 그래서 이제 루카스랑 우리 집에 있는 연구실을 가야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남겨둔 것들을 아 호시님 잘가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투수들 한 명씩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한 명씩 떠나가다 채팅이 멈추면 나는 외롭게 혼자서 쓸쓸히 허궁에 떠드는 멍청이가 되고 말거야 하늘 함준님 어서오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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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도 안 느껴질겁니다 이 구조 가라 불도저 내가 바퀴벌레였다면 우리집을 양보했겠지만 너희같은 지새끼들한테 양보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 내가 만들 필요 없구나 제가 만들어주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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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길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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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나 유인하면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밀면 된다 근데 여기서 얘 보낸 다음에 내가 잡히거든 이제 지새끼 스쳐 옵니다 제일 빨라요 순간 여기랑이 깔렸어 뭐야 미치 이걸 죽는다고 뭐 아 얘 처음 보고 보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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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 아 음.. 푸린이 못 배워서 잡이 뜻은 몰라? 원래 이게 정상인가? 저게 아빠에요 여러분 아 미치지다 기쁘다긴 했나 보다 기쁘다니 저게 저 마약을 엄청 쏴야돼요 가자 가자 기새끼들 와봐 옳지 꼬치구이니까 여기서 약간씩 뭔가 또 나오죠 경사들은 다 먹었는데 지금 시체가 안 뜯어먹힌 애들이죠 이렇게 아니요 놀라요 엄청 놀라 해요 아 근데 여대 진짜 심세다 이제 쓸 수 2시간? 2시가 좀 넘었어요 2시간 30분 2시간 30분 가자 애들아 먹을 거 있니? 뉴턴 3분의 2정도 진행됐네요 지금 3분의 2정도 진행됐네요 지금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나갔던 정원이죠 엄마를 탈출했던 곳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 타플레이드 지려요 여기가 이게 엄청 피로해요 거의 풀로 채워주고 탈출하는게 좋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밀고 가야돼요 루카스 오빠가 밀어줄겁니다 오빠 오빠 밀어주세요 나 연약 나 연약됐어 음 오빠 멋있다 응 네네 아 오빠 무서워요 이렇게 터지는 곳 위주가 지갑 5이기 때문에 이 지갑 불도 꺼요 이게 불이 있어도 아까와서 자기들이 몸으로 덮고 불을 끄기도 하고 이 지 새끼들을 두 새끼 무리를 막아야 합니다 탑블레이드만이 형을 돌리기 때문에 야한테 밀어달라고 하면서 또 가고 또 템 먹고 또 밀어달라고 야 이렇게 템을 줘요? 주간중간이 굳이 마 템을 엄청 가득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여유가 넘치죠 주간중 뒤에서 안 나타나니까 앞에서만 나타나니까 좀 마시고 앞에만 보고 주간중 오늘 밀당님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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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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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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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멈췄어요 오빠 스코인 아무 situación 그럼 뛰어 멋진 못하여 뛰어야지 아 괜찮습니다 나중에 월급날이 떼주세요 충분합니다 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지금 만원의 행복도 가능 나 일주일에 만원 갖고 살 수 있어 나 지금 싹 가능 빨리 가야 돼! 날 먹어라! 난 폭탄이 있기때문 나 폭탄 없어? 나 폭탄 안만듬? 나 왜 없어 이거? 길었다 나 지금 정신없어 나 원래 이거 만들고 오는데 만들고 안았나봐요 날 먹어? 응? 부라야? 이럴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저 멸치국수인데 천을 구운 것 같습니다 나 개빠르게 깰게요 아니 뭐 지들도 나 한번쯤 먹어야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냥 생명인데 가족이 있을텐데 오늘 엄마가 맛있는거 구해올게 아들아 이러는데 못 구해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야 안그래 아 잘못 왔어 잠시만 왠지 오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 이쪽인데 이럴 때 한번 빼줘야 돼요 나뭇가지가 진짜 오래 안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벽한 길에서만 가압니다 여기서 오른쪽 호이짝 여기서 오른쪽에 불 붙이고 앞에 있는 나뭇가지 가지고서 이제 맨쪽 갑시다 불 붙여주시고 나뭇가지 갖고와서 마지막 불 붙고 나가시면 끝이에요 여기 길 찾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위에 지금 지상을 그려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공간지각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위에 그림은 어떻게 되어있을까를 열심히 그려주시면은 딱 100키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서 그리는거지 양쪽을 아 비쳐 제발 그렇다면 사자다 나도 알고있지 나 영금술사 맞죠 여러분들 강철에 영금술사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금술에는 조회가 있지 이러면 놀라지 마세요 문 열립니다 아무일도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내가 불을 안 붙여도 우리 루카스가 알아서 붙여줘요 그래서 그냥 괜히 약쓰지 마세요 조금 어둡게 살면 루카스가 필요한 곳은 알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지금 이제 슈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 우리 엄마가 나랑 안 놀아주고 슈고한테만 있었던 이유가 연구를 계속 했던거에요 슈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루카스의 연구실 정도로는 고급약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장비가 있는 어머님의 연구실까지 지금 온겁니다 이 소리 이해가 되시죠 저거 보시면 이제 우리 슈고랑 좀 비슷한 증상이죠 저게 모반이라는건데 열어줘야 돼요 그럼요 다시 한번 해둡니다 또는 이거 폰은 이건 히니스온에 나는 이거 열어줘야 돼요 이거 이거 열어줘야 돼요 내가 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어어압니다 저 그러면 이걸 열면 저 팔은게 액제가 나와요 어 어 많이 만들어진거죠 그럼요 1 네 잘 좋아요 그 너희 엄마가 틀렸어 이러면서 여기서 어딨냐면 그게 왼쪽에 있습니다 밀돌리세요 이 게임 자동 세이브가 있어요 자동 세이브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도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는 안죽고 깨려고 했는데 이 게임 또 하기가 싫어가지고 솔직히 되게 텐션 좋고 상태 좋은 날에 조금 무리 안하고 천천히 하면 한번도 안죽고 짤 수 있는데 이 게임 또 하기엔 너무 길어 너무 길타는 그래서 노다이 안할려고요 잠시만 뭐였지? 아 지금 정신없어 저기 안갔죠 여러분들 지금 나 갔다왔나?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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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안갔다왔어요 지금 불만 났고 아 안갔다왔네 아 이겁니다 발 냄새나는거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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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루카스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 이때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돌을 절대 약두고 이제는 내가 또 막아줘야 돼 지금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불 이제 데려다주면 됩니다 빨리 와 뭐해 멀탱이가 없네 들어와 들어와 잠시 안나올세 끝났습니다 이러면 약을 만들고 탈출 탈출은 알아서 됩니다 아주 꿀이죠 루카스 넌 이러면 루카스 우리 이 아, 챔터 거의 다 왔다. 여기가 슈고파트인데 슈고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슈고한테 너희 엄마는 미국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슈고가 삐져요. 지금 가출했습니다. 슈고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몰래 엿듣고 당장 구하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양만 먹고 지금 도망간 상태에요. 히카테님 어서 오세요. 잠이 안 돼. 시간은 아직 어려워진 것 같다. 너희 둘이 싸우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더 싸우는 것 같다. 아미시아. 아, 아이들이 절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찾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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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싼 잽돔거다. 제 말을 테크 거지 마세요 아 누군가 말하자마자? 내가 뵈다! 너가 더 필요해! 그는 죽음이야! 자 그럼, 봐봐요 Hugo,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따가 왔어? 왜 이따가 왜 이따가 왔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 Hugo 그는 사실이야! 너는 모르겠어! 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 게임 다섯 번 하면서도 용서가 안 돼 우리 효고 샴고로 개명하자 슈고를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의 목숨을 알겠어 슈고야 너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의 목숨도 없어질 수가 없었어 얘네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또 제발 대가리를 돌로 틔기 전에 이 새끼 적들한테 몇 번 잡혀야 정신 차릴까 진짜로 역시 우리 형고 이코로빈 나와요 조만갈때 깨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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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가 좀 아파요 조은애가 지금 이렇게 환영을 봅니다 조만갈때 깨빠로 조만갈때 까빠로 조만갈때 깨빠로 그렇게 시작하지 마! 그가 없지? 뺏기 시작! 아이고, 뺏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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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보수고쟁이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슈고와 한몸 슈고 대가리 띵하면 슈고의 100미터 9초 달리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왼쪽에 벌레처럼 기어가서 음 천천히 아무도 모를게 아 이거 약간 펌을 주고 달리는거 좋았나 완벽하죠 이 친구가 오는거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갈겁니다 네 기분탓입니다 방금 100미터 9초 봤죠 여러분들 이 스피드만 있으면 슈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왼쪽 오늘도 슈고는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가서 저 친구 몰래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주신 다음에 자 바로 쭉 갑시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꺾을거에요 약간 뒤에 있다가 오른쪽 갔을때쯤 가주시면 되구요 여기부터 뛰어요 100미터 9초 보여줘요 여기서 멈춰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슈고를 할때는 항상 바퀴벌레 마인드로 나는 벌레다 난 싸벌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기어와주시구요 기어와주시구요 여기서 왼쪽 그 다음에 저 친구 뒤돌아보서 가면은 바로 빨리 가세요 아저씨 좋아요 이 친구의 엉덩이를 따라가주시다가 맨쪽으로 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놀랍게도 계단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주시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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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멈추고 원래 저기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완벽 여기 달리고 멈춰요 난 자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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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서 앉아야됩니다 이 친구가 저기로 가죠 지금 저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주시고 이 친구가 저기로 가죠 지금 이 친구가 뒤로 갈겁니다 그때 저 안으로 음 완벽디 좋습니다 여기로 가주시고 오른쪽 가주시고 여기서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주시면 걸리지 않는다는 점 이 친구가 오른쪽 갈거거든요 어 그때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저쪽으로 가요 저 친구가 다시 오른쪽 가요 이때 이때 여기서는 그냥 당당하게 가면은 안걸립니다 원래 등장빛이 어두운 바 달려나 슈거 여기서는 여러분들 미친듯이 달리세요 제가 바로 혐구해요 여러분들 날 죽여주세요 제발로다가 이러면 스토리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의 엉덩이만 볼일만 남았어요 여기서 약간 오른쪽도 꺾어주시면 조금도 걸리지 않습니다 댄서 여기서는 저 두 명이 재화를 끝내고 서로 자리를 체인지해서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있니? 아저씨의 엉덩이 향을 따라가면 절대 놓칠 일 없습니다 오른쪽 가면 저는 왼쪽 오른쪽 갈 필요 없고요 원래 정석길은 왼쪽길인데요 여기도 딱히 정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딱히 정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딱히 정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대각선으로 오른쪽에 걸리죠?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면 모릅니다 멍청해요 얘들이 이 악물고 안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혐구는 혐오하기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안 건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와줘서 이 앞까지 도와주시고 기사님 올 때까지 존보 타시면 됩니다 아 어? 자, 둘이 다 끝나면 이제 갑니다. 계속 따라가세요. 여기 정도까지만 더 안 붙으면 몰라요.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을 가서 호잇! 이런 식으로 좋아요. 저 친구들은 오른쪽 가고 저 친구들 보내준 다음에 저는 왼쪽 오른쪽 가면 이 아저씨 아저씨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션고예요 저렇게 인사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 저 아저씨 엉덩이 따라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저 너무 바빠요 지금 이러면서 따라가주시면 되고요 좋아 난 벽이다 난 천 벽이다 얘가 오면은 빠르게 튀세요 지나가면 우리 갑시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혀보스러운 엄마 아들이 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저 두명이 대화할 때까지 할게 없으니까 어 여기서 바퀴벌레처럼 계속 기어당겨주세요 이게 원래 여기가 전등을 쓰고 쥐풀고 별지랄 해야되는 챕터인데 여기 아주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말도 안되게 쉽게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두명이 대화가 끝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달려 이제 달리면은 제가 걸렸죠 지금? 저거 떴죠? 뜨면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내가 밖에서 달렸기 때문에 저 반대편으로 갑니다 얘가 개꿀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먹어주시면은 앙 머리가 띵 좋습니다 알래요? 얘가 지금 밖으로 오려고 하는거지 엄마 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엄마 저한테... 내 머리가疼다고...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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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피카츄 엄마 저는 커서 포켓몬 마스터가 될거에요 가라 몸통 박치기 나이스 나이스 하아 맞아 휴고야 너는 이런 능력이라도 있어서 살려주는줄 알아 이거 없었어 벌써 죽었어 쟤네한테 잡혀가지고 어 쟤네가 널 잡았을 때 널 살려준 이유는 너가 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거야 알겠어? 저한테는 너무 좋은줄 알아야돼 얘는 오른쪽 쥐들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쥐들을 모아가지고 치케코머리 마냥 구석대기로 오 이 길은 진짜 그러한 상황이야 전문을 오른쪽 걷고 주시고 이 길을 쏘게 고고고고 뱃뱃뱃뱃 도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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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 뱃뱃뱃 이 뱃뱃 이들은 저한테는 다가야 쥐들이 못 오는 범위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쥐들은 약간 멀리 있으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대충 멀리만 놔두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너희 집이야, 얘들아. 좋다, 좋다. 그렇게 육삼 빌딩 써. 나이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자냈기 때문이란다. 자, 여기는 이제 맛있게 먹어. 쥐 먹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꼭꼭 씹어먹어. 그냥 간단해서 배탈나, 얘들아. 이런 식으로 쥐를 조종해서 죽여주면 돼요. 얘들이 멍청하게 회뿔 밖으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저 궁수들은 빨리 죽여야 돼요. 저 궁수들이 활을 쏴서 죽여주기 때문에 저를. 내가 원걸이 웅글러들은 도둑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너의 몇 자리? 여기 위부터. 나와주면. 사요나라 마지막인가 얘가 마지막일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 누나로 우리 혐구를 구하러 가합니다 2시 14분이니까 3시안에 깨겠다 가자 1개월 후 넘기세요 갑시다 왼쪽가고 문 열어주고 하이하이 하이 불 붙이러 가자 가자니까 가자고 하이 너네 네 알 한주일이 하이 나의 늙어 마자 나도 나이가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너무 늙었어요 알고있어요 뭐지? 저 서른 둘이요 나 올라간다 알았다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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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듬야 이리와, 이리와 그 브래시아가 바로 앞뒤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리와요? 마을을 I'll just you wait and see right I'm off for a wash nobody's going to be able to climb out of that pit the system is here for a reason the system won't stop trained soldiers Arthur Melly is tired of running Melly and I are not people like you but perhaps Melly isn't like you either all right I get it you had to the brazier on the ramparts I'll handle these ones 아 이게 제일 귀찮아 이 챕터가 올라가고 밀어주세요 랩이 다 왔다 랩이 다 왔다 여기가 뭔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정백하게 지키고 우리의 민족이 필요해 정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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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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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쥐새끼리 또 오거든요 너무 귀찮습니다 여기 저기 저 탑블레이드가 자동 불을 꺼요 저렇게 들어와 들어와 운명중? 제발 제발 짤리 하로 옮겨줘 내가 화를 옮겨줄때까지 저도 할게 없어 아주 그냥 단체로 죽어라 저 몸무게 23이요 난 살았다 난 괜찮아 너랑 같이 가 너랑 같이 가 왜 내려가 안돼 안 돼! 안 돼! 황금같은 아이템 날아가버렸지요 아이씨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이 한 번 누르면 내려가지는 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한 번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모지션을 취하면요 다 내려갈 때까지 그게 모지션이 안 끊겨요 한 마리 더 났다 아 잠시만 하아 올라와 야 너 빠르다 너 정도면 뛰어가면서 깨도 되겠다 게임 쿠롱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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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를 공격하는건 아니지? 여기서 휴고가 된다고 밀쳐지고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여태껏 뒤로 도망간거는 내가 이렇게 넘어진거는 너를 삼경에 빠트리기위해서 다 멍추라 죽어라 돌달구미 아 나이스 나이스 와서 죽어요 여기는 뭐 어렵지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꺼준 다음에 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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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멀어지고 근데 죽지않아요 이 친구 거의 에이스야 약간 싹간지인데 그것도 두번 더 하면 죽습니다 자 자 죽어 있다가 자 가라 피카츄 울어뜨끼 까비 포켓몬마스터인 나한테 덤비다니 애송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요 어떻게 살아있누 여기 못찍어 여기죠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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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어 다시 못찾았죠 지금이니? 잘가고 가라 마지막 끝났습니다 에이스는 죽어야지 드디어 거의 마지막 취합처에 왔습니다 자 여기 전투는 또 마지막 챕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여기가 의미있게 우리의 풀멤버가 모이는 곳이고요 에스팅기스를 여섯 개까지만 만들고 한 놈을 하나만 만듭시다 좋아요 음 우리가 죽은 자의 소생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어 복수가 최선이다 가자 슈고 오늘이야말로 너의 혐구의 그 오명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 슈고가 그래도 많이 형님 지나있습니다 원래 쌈노답이었는데 드디어 사람 구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냐아냐 괜찮아 마 조심해 필요가 없어요 남잔 직진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알아서 스토리 넘어가면서 바치가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얘는 쭈로 잡아주시고 그때동안 템 한번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5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앞에 불꽃으로 가셔서 불을 꺼주신 다음에 알아돌찜 맛있게 우리 쥐새끼들 밥 한번 먹여주고 쥐키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얘도 끄고 얘도 끄고 얘도 끄고 우리 운수 대갈빵 날려주고 네 대갈빵 얘도 끄고 얘도 끄고 먹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먹여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끌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엑스킹기스를 하나만 더 만들어주고 갑시다 예뻐주고 이게 이 체사에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정도만 더 만들고 이 친구를 데려와요 데려올 필요는 없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다 그 다음에 있구요 이러면 이 커다란 돼지도 귀를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네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큐를 맡긴 다음에 돌덩이에 던지고 한 번에 날려주시면은 돌뱅이로 대갈빵을 부셔주시면 돼요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많이 때렸다 거의 푸린인데 재워주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문도 잘 열어요 이렇게 물 열어달라 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거 불 끄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의 대갈빵을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두 개 정도를 잡을 수 있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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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올라가 올라가 쟤 뭐하냐 저기서 버그인가 봐요 뭐해 거기서 너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이러 왔다 영광인 줄 알아라 친구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골뱅이를 약간 미리 파밍을 좀 해주시고 이 밑에 골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파밍을 하면서 우리 두 새끼들을 모아줍시다 부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하죠 불을 미리 꺼주는 게 여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갑시다 여기까 아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 놓으시면 이제 이 친구가 문을 열려고 하죠 이제 이 친구가 문을 열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병사들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통을 깨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랜턴 부셔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대가리를 부셔주시고 돌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랜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아시죠? 이거 벗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죽어요 완벽합니다 펄펙트 좋아요 문 열어 마스터킹 좋아요 마스터킹 나만 믿어 열어주세요 마스터킹 우리 마스터키가 또 굉장히 잘 열어요 역시 우리 마스터킹 많이 안 무너져 기타 완전 투프가이다 진짜 불을 투푸간다 뜨거울텐데 분명 뜨거울텐데 그냥 저거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문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는 한 마리는 무조건 그냥 근육문 보내세요 역시 우리 근육문 잘 싸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이게 애들 달려오는 도가 있어서 애들 자세를 괜찮아요? 이럴때 데뷔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놨죠? 당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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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할게 없네 이상 파밍은 더할 필요 없고 갑시다 한 놈이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없어도 딱히 큰 문제는 안 돼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밀려고 하면 우리 쌍남자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죽은 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자 저 친구가 저 대신 목숨을 버려주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버스 타면 됩니다 로드리!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게 나 처음부터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 로드리! 여기서도 병사가 앞에 세 마리가 먼저 나타나요 한꺼번에 오는 경우여서 손놈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조심하자 합니다 한 마리 더 와요 아 아 어떡해 로드링 맞았어 안타깝다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얘가 올라올지 좀 기다려줘요 진짜 다 잡은 겁니다 로드링! 이제 수레를 놔? 여기서 괜히 나가시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얘 나가다가 이렇게 화살을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 어차피 죽은 자는 걱정하지 않지 잘 있어 로드릭 내가 걱정하는 자는 살 수 있는 사람뿐이다 저렇게 로드릭도 가게 돼요 맞아 이 더러운 놈들 복수하겠어 휴고 명령해 우리가 왔다고 이제 모세 얘기죠 길터 지새끼들아 길터 지새끼들아 포켓 딜 포켓 딜 안녕 이섹도 죽여주고요 이섹도 죽여주고요 이섹도 죽여주고요 이섹도 죽여주고요 이섹도 죽여주고요 이섹도 죽여주고요 뭐야 아 오른쪽에 한마리가 더 있었네 아 저게 못 봤네 아 저게 있었구나 아 저게 있었구나 잘가 아 미안해 미안해요 오른쪽에 한마리 있는걸 아이 저기 숨어있었구만 쥐새끼같은 새끼 잘 어울리는구만 여기 진짜 쉬워요 막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서 맞아 용서할 수 없다 더러운 것들 바로 윙수부터 빠르게 처리하세요 그럼 끝입니다 돼지 두마리도 나타나는데 돼지 두마리는 뭐 간단하죠 음 들어와봐 들어와봐 저 돼지들은 머리에 근육이 가득 찼습니다 불하나 들고 까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둘만 꺼주면 마지막으로 범벼라 보스 나우노라 땅에 귀인들이여 아 개멋있었다 방금 거의 귀령술사 같았어 와 어쨌든 저기에 이제 저기 할아버지랑 이제 드디어 탁블레이즈 되길 시작합니다 거의 청룡가 주자 왼쪽에 엄마있죠 얘가 지금 안쫄고 안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신의 쥐를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꺼주면서 계속 질을 꺼주면서 이걸 진행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라주셔야 돼 이걸로 계속 진행시키면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게 더우주 막고 막고 얘네 저마약으로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더우주 얘네 속도가 응생 빨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쥐가 모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스 전화주실수 여러분들 맨쪽으로 꺾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꽃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피하시면 돼요 괜히 빠르게 피하다가 얘가 이게 내가 피하는 타임이 이때 피할 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세요 바로 쥐 눌러주고 가라 척병 이런식으로 저기 이렇게 유인하면 바로 몸통 박지게 가능해요 이 가운데서 막으면 쥐들이 막기 때문에 그리고 쥐의 대가리 좋습니다 자 이 흰색 쥐들을 한 곳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지금 쥐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쥐들을 한 곳에 몰아줘서 막지 못하게 이번 패턴은 고추 다음에 또 구멍입니다 콩구멍 콩구멍은 밑에 보이는 거 보고 달려도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콩구멍 먼저 오버는 바꿔주시고 피한 다음에 불 꺼주고 바로 쥐 가라 척격 얘네들이 지금 요기킥이기 때문에 지금 척격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머리 대가리 맞출 준비하고 바로 고이자스 갑니다 고추동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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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동구멍 고추 동대도 자 또 보충 자 또 뭐 어? 더 있었나? 더 있었네 뭐 있잖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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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죽고 가라 청녀 이제 마지막 박치기 한번만 딱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의 기사다 에서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챕터 17챕터 여기는 뭐 어 거의 에필로그 예 거의 끝나기 전에 엔딩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지금 조금 아프셔가지고 어 벌력을 맞봤구만 능력을 능력을 갖다니 갔더니만 네 지속으로 비어있다고 하죠 어 지가 휴근가 없었나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하죠 제 돌에 사람들 대가리가 여러개 좀 따구요 네 이걸 맞추면은 사과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제 전문이죠 사실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돌로 이 아저씨의 머리를 깨고 사과를 다 가져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요조승녀니까 그런 야만인같은 방법은 하지않겠습니다 봤어 슈구요 누나가 말해요 이 아주 커다란 돌로 어 적들 머리를 몇개를 깨는줄 알아 그게 아주 사과처럼 깨죠 이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사과를 얻을수도 있죠 어 슈구가 초반에 사과를 먹고싶어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과를 줍니다 가자 슈구야 빨리와 아슈구 빨리 오라고 와 빨리 알았어 여기가 잔치죠 저희는 못들어옵니다 아 못들어갑니다 가자 슈구 가자 슈구 슈구 사과만 있으면 사과잔치지 어 그걸로 만족할줄 아는 남자가 되야돼 작은거에도 고마움을 느낄줄 아네 작은거에도 고마움을 느낄줄 아네 아슈구 좋아요 3 2 2 2 3 이 쓰레기 새끼 이 쓰레기 새끼 아주 끝까지 현고 너 이 새끼 누나가 금방 치워나갈줄 알았다 너 음 절단조 누나 백미터 구초 이야악 누나의 자존심 사과인십개는 내꺼다 내가 이겼다 바스슈구 니가 날 뛰어봤자 애새끼지 어쨌든 이런식으로 어 플래그티 엔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재밌게 보시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둘째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보고싶은 공략은 어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노데스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냥 이 게임을 아 어 어 이 게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더 찍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어 영상 안 올린지도 너무 오래되가지고 그냥 어쨌든 이 게임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니까 어 대충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어 다음 게임에 좀 더 힘을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마 이거 보고 갈게요 이거 보고 갈게요 이거 보고 갈게요 아 뻘 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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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그러믄우 다음공약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gamma-00 gamma-00